기상캐스터 배혜지 북설로 한때 5만여 가구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는데 특히 벤쿠버 아일랜드와 걸프 아일랜드 지역 등 2만여 가구는 오늘 아침까지도 전력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 비로 변했지만 곳곳에선 접촉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퀸스보로 브릿지와 서리의 알렉스 프레이저 브릿지에는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갇혔습니다. 벤쿠버 국제공항에선 착륙하던 여객기 한 대가 미끄러진 데다 폭설이 내리면서 다수 항공편들이 지연 또는 취소됐고 일부 구간의 페리 운항도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오늘 밤 다시 기온이 떨어지고 내일 눈보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요일에도 50cm 넘는 눈이 예보됐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와 남부지역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지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광역토론토 전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오늘 밤까지 토론토를 포함한 온주 남부지역에 시속 70km에서 80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동쪽 해안 지역엔 시속 90k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환경성은 나이아가라와 킹스턴 지역에 강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기온이 영하 2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고 돌풍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3도에 머물고 금요일에는 맑을 것이라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다시 영하권에 들어선 엘버타주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캘거리는 금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7도에서 19도, 체감온도는 영하 21도에서 24도로 뚝 떨어지고 에드먼트는 영하 21도인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 27도에서 28도로 더 춥겠다고 환경성은 예상했습니다. 내년 전국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맥스가 발표한 2023년 주택시장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3.3% 하락할 전망입니다. 온타리오주 광역토론토는 내년에는 12%, 즉 14만 2천여 달러 하락한 106만 1,854달러가 예상되고 고가 부동산 시장도 냉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더럼과 런던, 키치너워터루 베리, 조지안베이 지역도 평균 2에서 15%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대로 육지역과 해밀턴, 벌링턴 브램튼, 미시사가 나이아가라, 피토보로 오타와 등은 2에서 8% 상승이 전망됩니다. 광역토론토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 예정자는 이 조정기간을 잘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는 내년에 5% 하락한 120만 3,774달러가 예상됩니다. 나나이모와 켈로나는 10%가량 떨어지는데 반대로 빅토리아는 2% 상승을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르맥스는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이 60%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며 다만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선 거래 활동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르맥스는 내년 주택시장이 연방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인상폭, 실업률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상폭이 0.25%포인트로 돌아가게 되면 구매 예정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인의 73%는 여전히 가장 좋은 장기 투자처가 집장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레카네맙의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카네맙은 뇌 속에 사이는 베타아밀로드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항체 요법 약물입니다. 이 레카네맙이 인지력 감퇴 방지에는 효과가 있는 건데 반대로 특정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논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진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 반 동안 레카네맙과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위약 투여 환자보다 인지력 감퇴가 약 27% 정도 줄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협회는 초기 환자들의 과정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 당국에 신속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레카네맙의 편입과 위험이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약물 발견 재단은 특정 환자에게서 뇌부종 등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혈액 농도 완화제를 투여받는 사람에게 투여할지 망설여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의 12.6%에서 뇌부종이 관찰되고 87세 남성과 65세 여성이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5명이 뇌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자이 측은 사망 환자 2명이 애초부터 혈전 제거 치료제와 혈액 농도 희석 약물을 복용했다며 레카네맙과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내년 1월 초 신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는 FDA의 일반 승인을 신청하고 유럽과 일본 당국의 허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 아리바이오는 한국 기업 중 최초로 치료 침해제에 대한 미국 FDA 임상 3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선 약사가 약물을 처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요로감염과 결막염, 구슴포진, 피부염 진드기에 물린 상처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 13가지에 대해 처방해 주도록 해 과부하 상태인 온주의 1차 진료와 병원 응급실에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가 없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자금 조달 계획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가정이와 약국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적인 시스템도 없어 추가적인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다가 인력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엘버타주가 2007년부터 마약과 규제 약물을 제외한 모든 약품의 처방을 약사에게 허용한 데 반해 온주는 2019년 들어 약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당뇨 및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검사도 올 7월에서야 승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임금 인상폭 제한이 위헌이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고용안전과 혜택을 위한 협상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어제 온주고등법원은 공무원 임금 인상폭 제한 법안이 캐나다 권리 및 자유헌장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온주신민당과 자유당, 녹색당 모두가 노조의 공정한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에 항소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폐수하게 되면 소급분 21억 포함 향후 5년간 84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면서 온주정부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간부문 최대 노조인 유니포가 판결 이후 피해를 입은 노조원들을 위한 구제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해왔던 간호사협회는 인력난을 다시금 강조하며 항소 포기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가정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인력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가정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준비평가의 연간 정원수를 향후 2년 동안 현재 32명에서 96명으로 3배 늘리고 캐나다 도착 전 인증 절차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운 준의사 프로그램을 도입 확장해가며 국제의학 졸업생이 담당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급성 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에서 3년간 교육받은 의사는 긴급 및 1차 진료소와 지역 클리닉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규칙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의사 자격을 갖춘 가정이들이 BC주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는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국제의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올해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남아는 노아, 여아는 올리비아가 각각 꼽혔습니다. 온라인 육아 웹사이트 베이비센터에 따르면 올해 부모들이 남자아이에게 가장 많이 지어준 이름은 1위인 노아 다음으로 리암과 잭슨, 올리버, 리오 순입니다. 여자아이 이름으로는 올리비아에 이어 소피아, 아멜리아, 에마, 에이바 순입니다.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상위 세 이름으로 남아는 노아와 잭슨, 리암이고 여아는 아멜리아와 소피아, 올리비아입니다. 남아와 잭슨, 리암, 에이바 순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